1. 신약성경 7장 4절 로마스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장 4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딱 눈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은내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그러므로 하면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이 지금 세상법, 구약의 율법이죠. 율법을 지켰던 율법이 당신의 주인이었고 옛날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구약을 율법을 가지고 살 때 그것이 당신의 주인이고 남편이었으나 율법으로 그리스도로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은 지금 풀이하면 율법이 당신의 주인이고 남편이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도 죽고 다시 살아나서 율법과 한 결혼은 무효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는데 그 결혼의 목적은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결혼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의 성경을 이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세상법, 율법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결혼해서 그걸 지키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예수님하고 옛날에 율법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결혼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믿음을 이 십자가의 죽음과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결혼해서 사는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합니다. 앞에 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관계 나쁜 짓 하면 남자가 나쁜 짓 하고 이러면 나쁜 짓 안 할 때는 같이 살아야 되지만 나쁜 짓 하면 헤어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14장으로 한가 보겠습니다. 로마스 14장 이쪽에 그럼 그렇게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남편으로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고 내 주인이고 나와 그리스도가 결혼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구원을 받고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과 결혼했으니까 세상과는 결혼이 끝났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14장 7절 9절입니다. 14장 7절 8절 9절입니다. 예. 그리고 엊그저께 며칠 전입니다. 이 아파트 앞에 길 건너 저 아파트 뒷문 후문 들어가는 쪽에 사람들이 엄청 모여 있는 건 새벽인데 새벽 한 5시? 하여튼 밝아올 때니까 한 5시쯤 됐겠죠? 엄청 모여 있는 건 주민들이 무슨 일이니까? 차 사고가 났나? 이렇게 생각하고 뭐 어째 뭐지? 경찰도 막 와 있고 이런 겁니다. 뭐 차는 안 보이는데 아니 뭐 사고가 났으면 차들이 보여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데 주민들도 많고 경찰들도 뭐 대해서명 와서 막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래요. 군인도 오고 그래요. 그래서 뭐지? 무슨 일이지? 하고 궁금해 했는데 보니까 북한에서 보낸 유인물이 어디 떨어졌는가 봐요. 그걸 누가 신고하고 큰 덩어리가 떨어졌겠죠? 낯짝 이런 게 아니고 그럼 이제 그래서 경찰도 오고 군인도 오고 막 그랬는가 봐요. 저는 요 앞에서 멀리서 봤으니까 나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유인물이 떨어져서 신고를 해 가지고 군인도 오고 경찰도 오고 해서 조사하려고 그래 모여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북한하고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같은 동족인데 지금 70년 넘게 휴전선이 그냥 그어져서 뭐 원수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같은 백성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북한은 어지간히 또 못된 짓도 많이 합니다. 뭐 연평도 폭격 천안함 폭격 또 뭐 또 뭐 툭하면 또 미사일 쏘아가지고 뭐 어디 동해로 보냈니 어쩐니 하면서 우리를 공격할 것처럼 위협하는 것도 수시로 하죠. 그러니까 좋을 리가 없습니다. 관계가. 같은 민족인데 그게 참 안타까운 그런 지경입니다. 거기다가 또 북한은 뭐 핵무기 보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렇게 또 그걸 가지고 또 얼음장을 막 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북한이 자꾸 그렇게 우리 쪽이 괴롭히고 하다 보니까 애국심이 막 투체난 그 분들은 일부는 일부죠. 일부는 그래 둬서는 안 된다. 북한을 저래 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자꾸 약하고 말이지 좋게 좋게 하니까 저것들이 더 한다 이래서 혼을 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 북한이 뭐 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쏘아 버려야 된다. 전쟁 불사하자. 부터 보면 뭐 미군이겠다 우리 얘기할 수 있는데 뭐하러 겁을 내고 우리가 강력하게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해야 된다. 이런 일부 강경파들이 전쟁 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그냥 스스럼 없이 합디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전쟁이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이 거기서 하든 우리가 하든 전쟁을 하면 누구 합니까 전쟁? 전쟁 누구 하죠? 우리 자식들이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죽죠? 군인들이 죽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죽는 겁니다. 혹 저와 여러분도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수십만 수백만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애국심에 불타서 전쟁 불사해야 된다. 선제 타격해야 된다. 혼을 내놔야 된다. 이러면서 전쟁도 막 하자 하는 사람들. 당신의 자녀가 전쟁에서 죽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이 그 전쟁에서 죽는다면 그래도 해야 되겠소? 이런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내 빼고 해도 되겠죠. 나는 아니고 군인들이 해야지. 당신의 아들, 딸들은 군인, 간호사 죽으면 그러면 안 해야 되지. 여러분, 조금은 우리가 남에 대해서 꼭 전쟁뿐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선제 타격을 내 화난다고, 내 승난다고 선제 타격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이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조금만 더 돌아서서 생각하고 정말 좋은 방법이 없나를 찾아보면 있는데 우리는 먼저 날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쟁뿐 아닙니다. 부부 관계도, 친구 관계도, 또 이웃들과 관계, 직장 동료 관계도 먼저 날리는 거예요. 화난다고. 아무 이익되는 게 없어요.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것도 인식 좋게 안 받고 저거는 속으로, 저거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전쟁불사하고 선제 타격하고 우리가 혼내야 된다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자기 죽으면 전쟁에서 그렇게 죽으면 자기가 먼저 죽으면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걸 생각을 해요.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오는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보고 무조건 입에 나온다고 저와 여러분이 입에 나온다고 막 함부로 말하고 살았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리가 내가 대신에 누가 좀 죽어줬으면 그래서 내가 편했으면 누가 내 대신에 손해를 좀 보고 내가 이익을 얻었으면 하는 심리가 자꾸 깔려가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점점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내가 안 죽으면 되지 뭐. 내 손해 안 보면 되지 뭐. 네가 죽든지 말든지 손해보든지 말든지 내 손해만 괜찮으면 되는데 이런 심리가 이 세상 심리가 되어 가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생각 없이 막 함부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손해 안 보면 된다. 예수님이요. 야 너 예수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랬잖아. 믿어라.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면 전쟁 나도 너 총알을 내 피하게 해줄게. 너 돈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돈 마음대로 부어줄게. 너 자식들 내가 착착착 알아서 잘 키울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너 나를 믿으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남들이 좀 손가락질하고 해도 감수하고 더 섬겨라. 세상이 지금 아까처럼요. 짐만 오르면 내만 손해 안 보면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된다 하는 이런 세상이다.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그런 세상에 네가 가서 손해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배려하고 나누고 사랑하면서 지금 앞에 이야기한 자기만 아는 세상 그런 세상을 당신이 좀 뒤집어라. 좀 뭔가 아름답고 평화롭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라. 나를 믿으면 그렇게 당신이 해야 된다. 네가 손해보고 고난받고 뭔가 어렵고 힘든 걸 겪을 때 나에게 이야기해. 내가 네 필요한 거 더해서 줄게. 그렇게 살면 너 필요한 거 내가 책임질게.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 똑같이 내 손에 안 보면 되고 남이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이야기해서 막 내질러도 되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생각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한 거지 우리 안에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말을 하고 섬기고 나누라고 예수 믿게 한 거지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기도하라고 한 거지 내 잘났고 내 똑똑하고 내 편하고 남 죽든지 이렇게 하면 세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자꾸 경선해지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지지지난 주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겉으로 돈 많고 겉으로 잘 낫고 겉으로 집 크고 차 좋고 이런 게 아니라고 했죠. 나이가 들수록 왜요? 인격이 점점 성화되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예수님까지 닮아가는 그래서 처절하게 처절하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한테 늘 잡아먹히고 만다. 이래서 성장이 안 된다. 나이는 70이고 60인데 아이처럼 생각하는 게 똑같으실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오늘 로마 7장 4장 우리하고 읽어봤습니다. 당신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생각에서 죽었고 없어졌고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당신은 스스로 그걸 없앨 수 없으니까 그 제약을 예수님 십자가에 묶고 당신도 죽고 이제 살아난 예수님과 함께 결혼했습니다. 그럼 누구요? 예수님은 당신 남편입니다. 당신은 아내입니다. 지금 7장 4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이 부정하면 이혼해도 된다. 부정 이혼. 그러면 부일법이 잘못해서 이혼하고 예수님과 다른 남편을 만나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예수께서 결혼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뭐 젊은이들은 그 소리 하지 마라 이러는데 옛날에는 아버지가 엄마가 시집을 딸을 시집 보내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시집가면 무조건 벙어리가 돼야 된다. 그죠? 시집살이 너는 뭐 이미 너는 없다. 호적도 시집가면 없어요. 그 집에 친정집에는 자기가 호적이 없습니다. 여자는 이제 남편 호적 성도 남편 이름 따라 아이들 성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자들이 남편과 결혼할 버리면 자기는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는 완전히 남편에 속해지는 거죠. 신시대에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시대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결혼했으면 아까 14장이 모릅니까? 이제 당신이 죽고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으니까 뭐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니까 네 인생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죽어창창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내 입이 살고 내 생각이 살고 내 머리가 살고 내 가진 것이 살려서 그게 아니다 신경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낫겠습니까? 우리가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낫다는 거 아는데 아는데 순간 감옥을 버리고 치매가 속마다 치매가 돼서 내가 떠난 뱃처럼 살아가는 그걸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 예수 믿는 것은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칠철에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사나 주거나 뭐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믿는 것이다. 주님을 남편으로 내 남편을 믿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도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는다 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죽는 길이 있다 해도 가는 것은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새벽에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한 5시 6시 가까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오늘 아마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아마 더 이상은 안 되는가 봐요. 제가 책을 보다가 궁금하게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한 두 살 차이인데 적은데 저렇게 하늘나라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하게 해야죠. 이 흠한 세상 오래 살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사람은 또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저렇게 일찍 데리고 가시구나. 지금 우리가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면 나는 과연 뜨뜻하게 살다 가는 걸까? 이런 생각입니다. 정말 오라 하면 갈 수 있을까? 내가 예 주님 고맙습니다. 하고 갈 마음은 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하면서 참 죽음 앞에 사람이 장소 없는데 내 죽음 앞에서 나는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두고 참 생각만 안에서 여러분 신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 없어졌어.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언제든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까 내 남편이 주님이니까 나는 따라가는 것밖에 안 돼. 남편 말 듣는 것밖에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받게 하고 우리의 제약을 다 그 피를 그죠?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구원을 이루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엉망 만들려고 십자가가 있다 망하게 하려고 있다 안 되게 하려고 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인생에서 남들보다 뒤처지고 못 살게 하려고 십자가가 있다 그래서 믿으라 한다 아무도 안 믿죠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가 그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자식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받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같이 가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죠? 너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인도할게 하신 이유는 능력의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를 통해서 교육하신 것이 있으니까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가 주인 돼가지고 바락바락 그죠? 할 것도 다 하고 화낼 것도 다 내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말 쓰면 뭐 뒷전이고 이래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남편이 집에서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같이 사는데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돼가지고 화낼 것도 안 해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냥 세상 욕심나는 것들 때문에 매일 돌아다니고 거기에 머리를 쓰고 있으면 아니 주인 되는 남편이 보면 얼마나 기가 차겠느냐 안 그렇겠습니까 실제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온 세상 그러면 남편 되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우리 안에서 뭔가 도우고 싶은데 해주고 싶은데 뭔가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주고 싶은데 이거는 뭐 남편 지켜놓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 우리 안에서 제가 제 마음대로 하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시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된다 오늘 사는 것은 네가 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사는 것이 예수님이 네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지 그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고 정말 하나님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아이고야 얘가 정신 차렸네 이제 좀 제대로 믿으려고 하네 하나님은 깜짝 놀라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 오묘하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받아서 누리고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없어져야죠 오직 남편 쪽에만 바라봐야죠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나에게 뭐라 그러시는지를 내가 알고 그대로 가야죠 말씀하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기로 그러면 정말 척척척척 능력자신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가시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지 내버려 두고 니 혼자 해봐라 내 안될 때 도와줄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에베소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를 에베소 복음을 전했던 이전의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 15, 21절까지입니다 21절까지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사람들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우리가 기도하거나 소망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가볍게 쉽게 하실 하나님에게 그럼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저 주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다음에 하지 뭐 에이 뭐 안 되는데 뭐 포기해야지 또 아직 이 습관 잘 안 버려지는데 뭐 그대로 가야지 여러분 과감하게 과감하게 끌어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이 싫어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내가 안에서 계속 내 안에 있는 성령님 하나님이 주님이 답답해 하시죠 과감하게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는 그것이 필요하다 14절에 이미 죽어 하늘에 있거나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사람들에게 우리 먼저 돌아가신 가족들 있잖아요 또 먼저 가신 예수 믿고 먼저 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한다 그 이름을 주신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지금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과 이미 하늘날에 가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라고 명칭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물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하나님이시지 요하시지 아버지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예수님은 남편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지 말입니다 얼마나 그 아버지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지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그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 속에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강하게 결단하고 요시해서 강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능력으로 도움을 받아서 당신의 속사람이 굳세워지기를 건강하기를 강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서 예 자식이 잘 되고 당신이 건강하고 당신이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의 승진이 되고 부자가 되고 로또가 되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점점 외모만 지난번에도 그랬죠 외형이 점점 커집니다 돈도 많아지고 차도 좋고 짐도 좋고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맞는 겁니다 그게 우리 요즘 세상은 그런데 그건 뭐예요 겉모양이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우리 자식이 잘 되기를 그렇게 안 합니다 바울이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기도한다 누구의 도움을 하나님의 풍성하신 능력을 받아서 마음껏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무릎을 꿇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속사람을 강건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요즘 예수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뭘요 뭘 두고 기도합니까 속사람 저리 가라 뭘요 그 사람을 위해서죠 외모가 아주 건강하고 예쁘고 모양도 좋은 집 좋은 차 그 모양입니다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이 시대의 바울은 속사람이 아니고 또 외부 사람들도 이웃들도 그 모양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속모양을 보고 평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채워가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이 채워가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점점 인격화 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기를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 인격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내 습관 성질 내 자를 십자가에 못 받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잘 안 됩니다 도와주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바울이 그걸 꼬집어 주는 겁니다 속사람이 당신의 인격이 내 영혼이 날마다 순결해지고 있는가 깨끗해지고 있는가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아니면 내가 가만히 아침 기도 시간에 1분이나 5분 오늘 어제보다 오늘 내 영혼이 주님을 담고 더 순결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있는가 이걸 강건해지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아침에 뭐 자고 일어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 한잔 마시고 이불 깨고 또 똑같이 어제하고 똑같이 이게 아니죠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늘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오늘 주님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이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제가 이 아침에 새벽에 일찍 오니까 저녁에 여기 기사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동네 사람들이 왔다 가면서 커피 먹고 이렇게 해서 여기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문방구 우리 커피샵 한 게 있는데 제가 어느 날 몇 년 됐죠 매일 청소를 합니다 빗자루를 들고 우리 편의점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우리 올라오는 보도블럭까지는 청소를 다 다 주차장 차 찻길에도 막 걷어져 있으니까 담배를 피우고 막 다 쓸어서 저 위로 올리고 나중에 청소하는 분이 오면서 모아가게 이 끝에는 끝을 모으고 다 쓸어서 가운데는 제일 끝에 거기 모으고 수도관이 있는 그 앞에도 모으고 그래서 다 치웁니다 이제 그렇게 매일 하고 있죠 근데 어느 날 삼계역에 제가 볼일을 보고 가는데 제 알고 있는 지인 한 분이 택시 하시는 분이 아유 목사님 여기 무슨 볼일입니까 여기서 만나네요 하면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아유 한 선생님 여기서 만나네요 어떻게 지냅니까 막 이렇게 요새 운동합니까 어쩝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모르는 분이 그분은 같이 오시는 분입니다 택시 교육하고 오시도록 그분이 저보고 그분하고 아시는 분하고 한 선생님하고 아이고 목사님하고 인사하는데 그분이 저보고 막 손을 잡고 아이고 아이고 막 이래요 나는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 얼굴도 모르겠고 모르는데 아이고 아이고 목사님이신가 보네요 이래요 저보고 그러다가 누구 이러니까 그 한 선생님이 당신 목사님 어떻게 알아 당신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내가 매일 차를 여기 세워가지고 커피를 뽑아먹는데 매일 빗자루를 들고 새벽마다 서시는 분이 있는데 청소하시는 분인가 이분 이 건물증가 이게 도대체 저분이 뭐하길래 새벽마다 그것도 시간이 뭐 3시고 2시고 4시고 할 것 없이 그냥 온내로 제일 먼저 치우고 내려오거든요 막 아이고 내가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이분 너무 잘 아는데 자기는 그래 나 전 잘 모르겠고 아이고 목사님이시네요 그 새벽마다 청소를 하시길래 내가 갈 때마다 이제 주원이 누군가 누군가 했는데 아이고 막 이러지 이제 앞에 분들이 또 일부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하실 필요는 뭐 있냐고 각자 자기들이 각 상가가 와서 아침에 치우고 하지 그걸 왜 해주시느냐고 또 일부는 목사님 때문에 거리가 깨끗하지 안그러면 지저분해서 이거 진짜 사람들 눈살집 뿌리고 할 건데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저한테 여러 사람들이 청소를 하는 걸 아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청소 이거요 깨끗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기도하러 잠깐 내려가기 전에 청소를 먼저 하는 이유는 쓰레기를 치우면서 하나님 이 쓰레기처럼 내 안에도 이런 게 많습니다 때로는 짜증도 잘 나고 아직도 다 버렸다 한데도 또 뭐가 잘 안 될 때는 막 뭔가 조급함도 있고 하나님 이런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내 안에도 쓰레기 같이 치운다고 그걸 썰면서 내 안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치우고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쓰는 겁니다 쓰레기 치우는 이유가 내 마음을 치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그거는 목사님이라서 그런 생각하지 우리는 그런 거 할 줄 막 그렇게 안 하노 이래요 그럼 우리 안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시로 생기니까 이게 매일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오늘 바울은 그러는 겁니다 속사람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자꾸 그 사람이 강건해지려고 한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17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믿음으로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친밀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당신이 그 예수를 믿는 남편으로 모신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친밀하게 좀 잘 모시고 있기를 여러분 아까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니까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이 주님이 얼마만큼 힘드시겠느냐고요 참고 계신다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오늘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 제발 좀 친밀하게 지내세요 다정다감하게 남편이 여러분 집에서 매일 잔소리해 보세요 안 그렇겠습니까 매일 지적해 보세요 매일 지 마음대로 술 먹고 와서 땡깡 모르고 애들 괴롭히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 아내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혼해야죠 기혼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용납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그거는 뭐 한 번 그래도 이미 튕겨나갈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괴롭히고 계시느냐 얼마만큼 힘들게 하시느냐 좀 친밀하게 좀 거부를 위해서 좀 당신이 희생해 보십시오 그분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바울이 그렇게 나는 그걸 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발 좀 친해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것을 내가 이제부터 고백합니다 해놓고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주님 괴롭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남편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굳어지도 여러분 당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 사랑의 주인이 되도록 그분이 주인 되도록 그 사랑의 뿌리가 박히도록 당신이 좀 해보십시오 내가 그걸 두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안 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면은 뿌리를 좀 내리도록 그것이 영원하도록 나는 죽었다 없다 오직 주님 주님 밖에 주님 말씀하세요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그게 좀 뿌리가 박혀서 트가 되도록 그렇게 한 번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걸 두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다시 또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당신을 당신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당신이 좀 알고 제발 좀 그거를 기억하세요 하면서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렇죠 그러면 넓이는 뭡니까 그 사랑의 넓이는 여러분 우리가 재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어요 용서받을 수도 없어요 여태까지 살아온 거를 우리가 죄로 다 기록하면 그런데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넓은지 그것마저도 다 덮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넓이가 크다 넓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이도 지금 우리 예수 믿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도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렇죠 영원하다 사랑의 길이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당신이 주님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그 길이는 끝없습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밑에 보면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깊이가 얼마만큼 높고 깊이가 깊은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좀 제발 아십시오 내가 그걸 두고 기도합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당신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당신을 살리셔서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이 좀 제발 아십시오 사랑을 좀 아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내가 그걸 두고 기도합니다 그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당신이 받아들여서 훈련하고 정말 기도하고 그죠? 다져지는 트가 뿌리가 당신 가슴에 자리 잡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가 혼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기도나 소원이나 생각으로도 감히 꿈꿀 수 없는 것을 위대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분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 말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겠다 이 말이죠 어떻게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 우리의 소원이거나 마음의 소원이거나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로도 감히 꿈꿀 수 없는 그 상상을 뛰어넘는 위대한 능력으로 당신을 도우려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당신은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사느냐 그렇죠? 바울이 에베스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한번 사십시오 당신의 소원 당신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당신이 꿈꿀 수 없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능력으로 당신을 도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 영광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이 그 하나님이 꿈꿀 수 없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앞으로의 삶에서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걸 두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 했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그 예배소 사람들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 뭘 알아야 된다고요? 십작을 먼저 하십시오 그거를 받아들이십시오 그 주님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남편으로 모셨다면 주님이 살도록 자신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우리가 상상할 수 조차 없는 우리가 생각조차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이 받아 누리십시오 무엇으로요?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뭐? 십자가를 하는 사람 십자가 앞에 다가가는 사람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죽어나사나 주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많이 돌아 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당신이 이제부터는 주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도 지금까지 누가 주인으로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나 소원이나 생각으로도 감히 꿈꿀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가볍게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여 오늘부터 정말 우리 자신을 완전히 우리 습관을 우리 성질을 우리가 하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해 주십시오 이제 사나 죽어나 주님 것입니다 고백하는 가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오늘 또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김원홍 장로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편안한 죽음으로 본 가족들이 또 잘 장례를 치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7월 3일이면 떠나는 우리 민영이가 유예리 위에도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곱고 바르고 오직 주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 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성령님의 열어주시고 지켜주시미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거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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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